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대표님. 네,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여러 보도 보셨겠지만 FMC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FMC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감이라고 해서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면 점도표, 내년도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계감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계감 속에서 기술주가 증시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대지수, 코스피, 코스탕 모두 다 상승하는 강보화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마판에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하면서 처음에는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도 현물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2525니까 사실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단 2500 수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 지수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건 지금 AI 지난주에 미국에 알파벳사 어떤 그 이야기 이후로 좀 주목 다시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대용주가 어떻게 보면 강세를 좀 보인 거죠. 여기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자동차, 기계, 방산 쪽에서 강한 흐름은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이 좀 약했을 때는 그동안 이제 건설, 조선, 화학 등이 커버를 좀 해줬었는데 이쪽은 좀 하락하면서 업종별로 차이가 좀 보였고요. 지난주랑 좀 비슷한 흐름 속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LIG 넥스원이 미국에 있는 로봇 기업 인수하면서 상악까지 가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좋은 소식 좀 있는데 지금 한화감, 호주에서 레드백 가지고 3조 원 정도 수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5조 원이 넘어섰는데 이 정도로 마감이 좀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캐나다에서 있을 잠수함 수주권도 그렇고 좋은 소식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뭐 이렇게 좋은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에 왔다는 건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가 좀 기대가 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산 관련해서는 뭐 폴란드에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 없다라는 시각이신가요? 네,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K9하고 자주포하고 전차 부분인데 이게 가장 큰 건 폴란드의 정권교체 그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식금융에서 어떻게 보증을 하느냐 이게 법으로 이제 한계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인데 나토 표준을 쓰면서 이렇게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가 그러면 사실 그건 없었거든요. 단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더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게 더 서둘러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보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동에서 나오는 전쟁 이슈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좀 묻혀진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승리를 끝내게 된다면 폴란드한테도 다른 어떤 선택지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수보다 우리나라가 우회로 미국에 공급한 포탄수가 더 많은 수준이니까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선택지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주까지 한번 쭉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대표님께서 산타랠리 2부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흐름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증시 말고 미국 증시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산타랠리가 좀 지속된다. 이거 12월까지는 갈 것 같다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어떻게 주가 흐름이 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0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이제 월 초에 0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월말까지 어떻게 흘렀나를 보면 대부분 상승인데 작년 한 해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를 굉장히 암울하게 봤잖아요.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 9%가 넘는 인플레이션에다가 0%대에서 금리를 거의 지금 현재 5%대까지 금리를 인상한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가 매우 하락하고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혔고 금리도 일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예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주가 흐름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때와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월초 대비해서 월말 같은 경우는 3에서 4%, 크기는 5%까지 올랐으니까. 지금의 어떤 강세의 흐름은 여기서 더 랠리를 간다기보다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좋죠. 강세의 분위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부채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걱정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여러 번 표를 가져왔었는데 전 세계가 빚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뿐만 아니고 미국의 정부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 유럽의 부채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인구가 고령화되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못 감당하느냐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있느냐 못 감당하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향후에 이번 달 짧게 봤을 때 이번 12월 아니면 1월 달 랠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지속되느냐. 이거는 영향은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바꿔서 어떤 포트폴리를 넣는데 내년 초 됐는데 이거 전혀 다른 모양으로 가면 사실상 오히려 손실의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채와 관계된 거를 아마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이 표 같이 보시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인들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2010년 바로 직전에 급격하게 주식 보유율이 내려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2008년에 금융위기 오면서 사실 자산이 없으니까 막 다 정리를 할 때고 지금 2010년 이후에 2011년, 2012, 2013년도에도 이렇게 투자 자산 비중이 빠졌던 거는 유럽의 금융위기의 역할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금융위기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2020년에 팬데믹 오고 나서 그땐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했는데도 주식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투자 자산 비중이. 이때는 정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금을 풀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여유자금이 생겼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여유자금도 생기고 고용률도 좋고 소득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투자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고용지표 지난주에 좋게 나왔습니다만 고용지표가 10월달에서 11월로 넘어올 때 거기에 이제 자동차 노조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인원은 이제 실업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파업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그 실업률이나 아니면 뭐 이런 민간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아졌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대출을 빚으로 만들어진 이 지금 최근의 이런 경기 상황에서 빚을 아무리 내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좋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30일부터 120일까지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표인데요. 이게 보시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원이 왔을 때 굉장히 연체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체율이 보통 이제 악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90일 이상이 되는 것을 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악성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3.5%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을 운영하는 게 자기 자본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넘어가게 되면 자기 돈이 아닌 거죠. 그런데 빌려준 돈에서 이자 연체율이 4%까지 가까이 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시스템에 위험이 올 정도로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끝에서 보면 이 표의 끝에서 보면 2023년 들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걸 좀 확대를 해봤는데 확대를 해본 모습을 보면 2020년이나 18년 이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 2023년 말부터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90일 이상 연체하는 그런 비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장기로 보면 더 크게 올라갈 텐데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미국 가게가 부채를 많이 빌려서 이제 못 갚는 가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낮고 고용시장도 좋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게 좀 커지게 된다고 봤을 때 내년 1분기나 2분기 됐을 때 사실상 위험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 이것을 관계에 지어서 보면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됐냐. 우리 다시 돌아보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지금 나스닥과 다우지스가 이제 이런 지수의 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올 3월 달 미국의 은행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다우지스하고 나스닥의 S&P 500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도 돼서도 이 연체율이 커지게 된다면 이런 것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생필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 기술주에서는 좀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상승할 거라고 좀 보는데 이거는 당장 나타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산타랠리가 2부가 지속된다. 그럴 때는 기술주 쪽이 더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여기다가 너무 장기로 묶어놓는다. 이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주식시장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싫어하잖아요. 불확실한 거. 그렇죠. 내년에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있죠. 그 아래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채와 연체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진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달랐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장초 변화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되게 좋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오면 기업 실적이 약화되고 기업 실적이 약화되면 또 사람들의 소비도 줄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악순환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고용 지표가 좋은 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 좋게 가고 이거 경기 좋으니까 연착륙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착륙 고용 지표가 좋아서 금리는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연착륙으로 가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을. 그럼 고용 관련해서 자세하게 어떤 수치들이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 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임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월 대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0.35%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건데 미국에서 지금 사람을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사실 뭐 지난달에도 물어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자기 사람을 못 구하니까 자기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나요? 네. 그래서 사람 못 구하니까 한 명만 데려와도 100만 원 준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사람을 못 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1월 달에 비누업 부분의 고용지수는 19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예상은 18만 명이었는데 1만 명 늘어난 수치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 민간을 봤을 때 민간은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민간이 소폭 올랐다는 건 아직도 정부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은 전월 대비해서 전월은 3.9% 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1월 같은 경우는 3.7%였으니까 이게 이제 많이 하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 0.2%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약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강한 고용지표가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다지 충격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충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어떤 오차범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높았다. 이 정도고 이게 고용지표가 너무나 높아서 시장을 흔들 정도 연준의 정책을 바꾼다든가 이거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무관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고용지표가 아주 나쁘게 나와서 18만 명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만 명밖에 증가가가 안 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되게 충격을 받았을 텐데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게 나왔던 게 그게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도 이걸 좋게 바라보는 그런 초기였던 것 같아요. 단지 고용시장이 아직 줄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우리가 너무 앞서갔던 거, 금리 막 내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고금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오는데 도움이 좀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이슈가 있는 기업들 좋은 뉴스를 계속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좋은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기업이 최근에 있었을까요, 대표님? 네, 좋은 이슈라고 한다면 기술기업에서는 신기술 발표한 거 그리고 이게 더 반도체 수요가 높아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거시경제 지표에서는 미식연대에서 발표한 소비 심리지수 같은 거는 오히려 되게 하락하고 있다,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다는 거는 아직도 경기가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과 지출이 균형점을 이루고 있는 데다가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돈은 덮을 것 같고 기업들 실적은 나빠지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주 낙관적이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장은 계속 따뜻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기대감, 좋은 경기 지표와 고금리에 대한 영향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1월달이 된다고 해서 아직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시장을 약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모습 때문에 시장이 앞서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 앞서가는 모습이라는 건 그런 얘기를 했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시장이 너무 설레발 이런 거식으로 얘기를 했죠. 너무 앞서가고 있다. 지금 실제랑 좀 다른데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번 주 FMC 끝나고 나오는 얘기가 시장에 약간 제동을 걸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나오는 지표도 근원 물가지수 이런 것들도 약간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큰 거는 기업이 어떤 실적이나 어떤 비전을 보이냐, 가이던스를 내놓느냐가 단기적으로는 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연준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자산군이 뭐냐라고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거든요. 어떤 거였죠? 연준에서 보는 자산군요? 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거 이제 20년간 추적했을 때 실적이 좋은 투자군. 지금 연말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 연말이 돼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자산군에 대해서 표를 하나 같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게 변동성이 크고 어떤 게 성과가 좋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성과가 가장 안 좋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낮은 거죠.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좋은 거 보시면 여기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수익률이 낮았던 건 커머디티브입니다. 상품 투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히려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20년 동안 금 투자가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 보면 금 투자가 8% 수익률이면서 물론 변동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동성은 적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이었으니까 여기는 중국도 포함이 되는데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주와 소형주 모두 다 성과가 좋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여기서는 변동성이 20년 동안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리치 부문도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여기서 8% 이상의 성과라면 굉장히 훌륭한 성과인데 여기에 금, 미국의 대형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부동산 그런 게 좀 들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냈던 것들은 고위험이 들어가는 채권들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에 봤을 때 국가에 대한 어떤 채권 투자, 국채 투자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고 오히려 미국 10년 투자, 10년 국채 투자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딱 중간 정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투자 성과를 봤을 때는 마음고생 안 하고 적게 변동성을 가져갔던 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이거 하나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변동성이 많이 컸던 건 금, 부동산 이런 거라고 들 수가 있겠죠. 금이 이렇게 투자 성과가 좋은 거는 좀 뜻밖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금 가격이 온수당 2천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이나 어떤 불확실성이 대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신 건가요? 금 투자요? 저는 금 투자는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이미?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사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는 건 이미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외화들이 있잖아요. 미국 달러나 아니면 앤화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금은 절대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 안전자산이냐? 그러면 금이 안전자산인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가든 금은 현지 통화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게.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금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금고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 조직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금고를 딱 열었을 때 금괴가 항상 있잖아요. 장부도 있고. 그럼 금괴가 꽉 찬 그런 금고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거의 현금과 금괴, 장부 이런 게 보셨을 텐데 금괴는 항상 조금만 있잖아요. 그 정도 비중이 사실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장 일반적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보다 많으면 수익이나 배당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 정도 비중을 추천을 좀 드리죠. 금이 있고 그리고 안전자산이 될 때도 있고 위험자산이 될 때도 있지만 성격이 비트코인, 가상화피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거든요. 시청자 분께서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더 작은 비중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금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때는 아주 적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게 어디까지 올릴지도 모르고 또 빠질 때는 급격하게 빠지니까 그런 것들은 비중을 아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가상자산은 그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절한 비중과 함께 FOMC를 앞두고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갖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멀린78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